자, 오늘 보고 오신 영화 저희가 앞서 소개를 했는데요. 어떤 영화였죠? 오늘은 심혜민님께서 추첨하신 영화죠. 노트북 보고 왔습니다. 영훈씨가 덕쌤 진짜 울었냐고. 제가 안 그래도 작가님이랑 연락하면서 눈물 났어요. 그랬는데 사실 그 영화를 볼 때는 그냥 어후 정도였어요. 나중에 온 건가요? 영화를 보고 나서 식구들이랑 밥을 먹는데 갑자기 막 좀 콧속이 찡이 오더라고요. 근데 그 이유는 영화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. 뒤늦게 왔구나. 이은주씨 문자 읽어주실까요? 네, 이은주씨가 네가 새면 나도 새야 라고 말하는 라이언 고슬링한테 흠뻑 빠졌습니다. 아, 장면 장면이 막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네요. 아,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 사람.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레이첼 맥아담스 주연의 2004년 영화. 두 배우가 20대 중반에 찍은 영화예요. 엄청 풋풋해요. 네, 고슬링이 당시 25살, 또 레이첼이 27살. 이게 좀 앳뜰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너무 좋았어요, 귀여웠어요. 4, 8, 5, 7, 1. 네, 아, 촬영장에서 두 배우가 상대별로 바꿔달라고 욕을 할 정도로 앙숙이었대요. 근데 그렇게 싸우던 두 배우가 촬영 끝나고 나서 연인이 됐다는 반전. 역시 남녀는 싸우다가 정두나 봐요. 아, 근데 이건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엄청 싸운 거잖아요. 아, 그 연기를 하면서? 네, 이 카메라 돌아가면 좀 애틋하게 바라보다가 카메라 꺼지면 얼굴도 안 보고 자주 싸웠다고 해요.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싸워지? 아니, 거들떠도 안 봤다. 영화 끝나고 공개 연애를 하면서 3년 정도 사귀었는데 그 둘이 캐나다 같은 동네 출신인데 심지어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좀 재미있는. 이것도 로맨틱한 그런 느낌이네요. 음, 그쵸. 이 사연까지도. 근데 많이 싸우면 원래 좀 사귈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. 왜 그러죠? 왜냐면 감정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아, 폭이 높기 때문에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런 거군요. 싫은 것도 더 싫지만 좋은 건 더 좋지 않을까요? 아, 그렇겠죠. 싸우다가 가끔 좀 멋진 모습 혹은 다정한 모습 보면 좀 더 마음이 흔들릴 것 같긴 해요. 괜히 싸웠다 이런 느낌. 김지민 님께서 영화의 빛속 키스신이 그의 MTV 영화제에서 최고의 키스로 선정됐는데 수상을 하러 올라온 두 배우가 수상 소감 대신 키스 장면을 무대에서 재현했었죠. 아, 진짜. 전설의 멜로커플. 센스 있다, 센스 있어. 지금도 그 빛속 키스신은 레전드급인데 몇 마디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장면 딱 보여주는 것만으로 다 뭐 평정했겠네요.